관련 조항, 재구조, 접근성, 안전을 위해 지붕 있는 길이 필요해요.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 편의와 개인의 재산권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며 똑같은 가치를 지닌 평등한 존재입니다. 장애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시험을 보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시각장애가 있어 아주 큰 글씨에 시험지를 주고 시험 시간을 늘려 더 길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시험 결과에 있어서도 장애 특성을 고려해 평가 기준을 달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취한다면 이곳은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조건이 다르게 주어져야 공평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합리적인 편이나 적극적인 우대는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물론 이 조치는 이를 제공하는 기관 등의 주체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지붕 있는 길 사건은 차별이냐 역차별이냐를 놓고 이웃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복잡한 사건입니다. 해당 국가의 매스컴에도 오르내렸던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사는 B씨는 자폐가 있는 장애인으로 여러 합병증을 앓고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폐질환과 면역결핍증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B씨의 부모님은 B씨와 함께 병원에 가거나 외출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B씨의 집에서 큰 길로 나가려면 이웃집 사이에 난 하나밖에 없는 길을 지나야 하는데 이 길은 경사가 있는 좁고 꽤 긴 길이었습니다. B씨가 어렸을 때는 그나마 이동하기 수월했는데 자라면서 몸이 커지자 부모님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눈이나 비, 우박이 내리면 길이 미끄러워져서 자칫하면 다칠 위험이 컸습니다. 국립 끝에 B씨의 부모님은 집과 큰 길을 이어주는 이 작은 길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기로 했습니다. 두 이웃 중 한 이웃을 찾아가 동의를 얻고 지역기관으로부터 계획허가를 받아 나무로 된 지붕을 설치했습니다. 지붕 덕에 굳은 날씨에도 안전하게 길을 오갈 수 있게 되자 B씨의 부모님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또 다른 이웃인 R씨가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지붕을 만들면서 길이 예전보다 더 좁아지고 높이 제한도 생겨 불편해지는 등 R씨의 통행 우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B씨 가족과 이웃 R씨 사이에 지붕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났고 급기야 R씨가 지방법원에 B씨의 부모님을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재판 끝에 지방법원에서는 R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지붕을 철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B씨의 부모님은 고등법원에 항소해 지붕의 유일한 목적이 B씨의 안전이며 B씨의 장애와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B씨의 부모님은 결국 지붕을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붕 철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에게 낭포성 섬유증이 생겨 외래 치료를 받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B씨를 데리고 가는 지붕 없는 길은 여전히 위험해 여러 번 다칠 뻔했습니다. B씨의 상황을 잘 아는 마을의장은 사회적 프로젝트를 위한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붕 건설을 반대하는 이웃 R씨의 집을 사려고도 했지만 그 부지가 비건축용 토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적십자에서 나서서 해당 경사로를 대체할 도로 건설을 추진했지만 이 제안은 R씨의 가족에 의해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B씨의 부모님은 백방으로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찾아가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자 시장은 B씨를 장애인 시설로 옮기거나 B씨 가족이 이사를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B씨의 부모님은 B씨를 시설에 보낼 생각은 없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집이 자폐 성향을 가진 B씨에게 친숙한 환경이며 안정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B씨가 다니는 병원과의 접근성과 집값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이사가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B씨의 부모님은 지붕을 다시 만들기 위해 R씨에게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끝내 R씨와 합의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국내법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 B씨의 가족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원의 판결처럼 B씨의 부모님이 R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아니면 장애인인 B씨를 위해 R씨가 좁아진 길을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B씨가 시설로 가거나 B씨 가족이 이사하는 것은 과연 좋은 대안일까요? 재구조, 접근성 장애인은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서는 장애인은 자립적인 생활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이나 서비스에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은 건물, 도로, 교통이나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기타 실내외 시설 같은 물리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 같은 정보, 통신 및 기타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당사국은 어떤 경우라도 협약에 의한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이 B씨 가족과 R씨 사이에 발생한 사적 분쟁이지만 UN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하면 당사국은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B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원회는 B씨가 도로와 의료시설은 물론이고 대중에게 개방된 모든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때 건물, 운송, 차량, 정보통신 및 서비스를 소유한 사람들은 공적 또는 사적 성격을 떠나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 조치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공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 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불편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 교통 및 정보통신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 등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이러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환경이 보다 더 널리 갖추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접근성이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물리적, 인식적, 문화적 장벽을 제거하고 의사소통과 대중교통, 정보에 쉽게 접근 및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상황을 말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말한다. 휠체어 이용자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단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이나 보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휠체어 이용자 철